아우 잘 먹네 어이 잘 먹네 어이 잘 먹네 첫날 돌째날 왔을때는 이렇게 먹으면서도 잉 잉 잉 이렇게 하면서 먹었는데 오늘은 안그러네 잉 잉 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잠깐 스탑해볼게 어떻게 하나 응 그랬어 엄마가 이제 하루에 한 번은 온다는 걸 아니까 그런거야 그랬어 야 맛있게 먹었어 엄마 또 줄까 응 알았어 응 먹고 잉 잉 잉 잉 잉 이렇게 울었는데 아 놀지를 않네 다행이다 엄마랑 이빠랑 우리 언니랑 전부 다 우리 두부 보고싶어서 대표라고 대표로 엄마랑 오빠랑 오빠랑 오는거야 흐흫 선생님이지 흐흫 네 저기 선생님 저기 저기 우리 신분 엄마랑 오빠랑 우리 신분 아픈 친구가 한사람 들어 한사람이 아니고 그냥 한 마리 더 같다 아이고 잘 먹네 엄마가 먹고 난 다음에 오이하고 배하고 또 줄게 흐흫 김부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배죠 응 배에다가 쇠문 보석이 오메가 스피랑 다 뿌려서 우리 먹자 조금 쉬었다 먹을까 쇼 잉잉하나 보자 하긴 하네 스탑 해볼까 잠깐 쉬었다